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캔피셔가 지은 역발상 주식 투자입니다. 부제는 독자적인 사고로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얻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캔피셔, 워렌 버핏이 정신적 스승으로 꼽는 성장주 투자의 거장 필립 피셔의 아들로 아버지 못지않은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 전략하다. 운용 자산이 6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다. 2014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미국 242부자 세계 653위 억만장자 순위에 올랐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두뇌훈련 지침, 2장 종형 곡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3장 흡혈귀와 종말론자들, 4장 30개월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 5장 방안의 코끼리를 바로 보는 법, 6장 당신이 허무할 챕터, 7장 교과서는 치워라, 8장 이 책도 버려라, 9장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라, 10장 부정적이고 근사한적인 대중매체, 이렇게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7장 교과서는 치워라, 8장 이 책도 버려라, 9장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에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 한 것처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끝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7장 교과서는 치워라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7장 교과서는 치워라. 위대한 투자가 중에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투자는 독서보다 실전을 통해 더 많이 배우는 분야다. 이를테면 야구와 같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때 투자에 성공한다. 자신의 형태를 파악해 최대의적인 감정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실제 자금을 투입해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배워야 한다. 이론은 현실에 들어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재무학 교과서 이론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똑같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똑같은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똑같은 관점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은 시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된다. 그렇다고 교과서나 수업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아니다. 이들은 기본을 가르쳐주며 기본은 항상 중요한 법이다. 예를 들어 재무학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떠안아야 하며 떠안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는 이론이 있다.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면 원금을 보존하면서 고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증권 중개인들이 과장선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재무학 이론은 중개인의 주장이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위험을 떠안으려면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원금은 보존되지 않는다. 정말로 원금을 보존하려면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때는 위험은 없지만 수익도 없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도 중요한 재무학 교과서 이론이다. 분산 포트폴리오에서는 개별 증권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보다 전체 자산의 위험 수익 구성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내용이다. 즉 위험 수익 구성은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종목 선택보다 보유 비중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분석가들이 관심사인 종목 선택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효율적 시장 가설도 중요한 기본 이론이다. 널리 알려진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가정은 훌륭하다. 그러나 학계 이론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가설도 현실 세계에서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왜 그럴까? 데이터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대와 견해도 주가에 반영된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자들은 대중을 누를 수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결점을 이용하려면 독자적인 사고 방식과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이 이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이용하려면 단지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과서 수준을 넘어 현실 세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이론을 따르는 군중은 모욕의 달인인 시장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교과서 이론 역시 세상 물정에 밝으면서 비판적 사고를 갖춰야 극복할 수 있다. 즉 이론만 알아서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고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원칙. 퍼는 예측력이 없다. 아주 오래된 사례를 제시하겠다. 대부분 이론에서는 퍼,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주식은 비싸므로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가 낮은 주식은 싸므로 사라고 외친다. 강세장이 무르익어 퍼가 높아질수록 전문가들은 주가가 너무 높아서 곧 떨어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주식을 사는 행위는 미래의 이익을 사는 행위이므로 퍼가 높으면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뜻이다. 즉 투자자들이 도치감에 빠져 너무 앞서갔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2006년 져서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에 이런 주장이 그릇된 통념이라고 썼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시장 퍼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2년에서 2009년 강세장이 시작될 때도 퍼는 29가 넘었으며 강세장 기간 내내 평균보다 높았다. 2009년 3월 강세장이 시작될 때는 S&P500의 과거 12개월 퍼가 100을 넘어갔다. 퍼가 높으면 위험하다는 이론을 따른 사람들은 대형 강세장을 놓쳤을 것이다. 퍼가 낮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1980년에서 1982년 약세장이 시작될 때는 퍼가 불과 9.19였다. 1956년, 1957년 약세장이 시작될 때도 S&P500의 퍼는 평균보다 낮은 13.8일에 그쳤다. 이때도 퍼 미신을 따른 사람들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퍼 이론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첫째, 퍼 이론은 분모를 무시한다. 침체기에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다. 그런데 회복기에는 주가가 먼저 상승한다. 이익 증가를 주가에 선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흔히 강세장 초기에는 퍼가 높아진다. 둘째, 퍼 이론은 과거 실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끝으로 퍼가 높은 주식은 과대평가되었고 퍼가 낮은 주식은 과소평가되었다는 이론은 주식의 고유의 공정가치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퍼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시장이 틀렸다고 본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가끔 단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소와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매매하는데 감정은 대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아서 미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 기술주가 호황을 누리던 1996년에서 1999년에는 일반 주식도 급등하면서 퍼가 평균을 넘어섰다. 이때 시장이 틀렸을까?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술주의 실제로 거품이 형성된 것은 1990년 말에서 2000년 초였다. 이 무렵 보유 현금을 소진하고 심각한 적재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줄지어 신규 상장되었는데도 닷컴 열풍에 도취한 투자자들이 앞다퉈 사들이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1996년과 1997년 주가는 불합리한 수준이었을까? 정답은 없다. 당시 주가가 불합리한 수준이었는지 확실하게 안다고 믿는다면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퍼가 시장 심리 파악에 유용하긴 하지만 퍼가 주가의 과대평가와 가소평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강세장이 무르익어 사람들이 심리가 밝아지면 퍼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한다. 퍼 장기 평균이 공정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퍼가 항상 평균으로 회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평균으로 회계할 때도 있지만 나는 회계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이 장을 읽으면서 되게 새롭게 느꼈는데요. 대부분의 책에서는 퍼를 되게 중요시한 가치투자 척도로 보잖아요. 하지만 퍼가 높다고 그 주식이 비싼 것도 아니고 퍼가 낮다고 그 주식이 싼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을 보면 퍼가 100에 가깝지만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의견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영주가 유리하다. 소영주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교과서 이론도 있다. 과거 실적으로도 입증되는 것처럼 보인다. 1926년에서 2013년 평균 수익률이 대형주는 연 10%였고 소영주는 11.5%였다. 전문가들도 소영주의 수익률이 항상 더 높다고 즐겨 주장한다. 학자들 역시 소영주는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므로 수익률도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과거 실적으로도 뒷받침되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소영주가 그토록 유리하다면 사람들은 왜 대형주를 보유하는 것일까? 장기 수익률 평균은 소영주가 대형주보다 높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평균에는 극단치도 포함된다. 소영주는 불과 몇 년 동안만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이다. 이것으로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분야를 비교하든 중요한 기관이 있다. 대형주는 중요한 기관 대부분에서 우위를 보였다. 실제로 1926년에서 2013년의 대부분 기간에 대형주의 수익률이 소영주보다 높았다. 소영주는 강세장 초기 약 3분의 1 기간에만 수익률이 매우 높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개 대형주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렇게 소영주의 장기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은 강세장 초기 몇 년 동안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우세한 것은 어느 쪽인가 가끔 압도적인 쪽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기간에 우세한 쪽인가 선택은 10중 8구 투자 스타일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도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 우세한 쪽이 계속 뒤바뀐다. 시점 선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소영주가 우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소영주는 약세장 바닥 시점에 사면 탁월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소영주는 대형 약세장에서 심하게 두들겨 맞으므로 회복기에는 더 크게 반등한다. 매번 시점 선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다. 소영주의 매력적인 장기 수익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론상의 수익률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약세장 바닥에서 감히 소영주를 사지 못한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투자 이론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이론대로만 투자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항상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직접 스승을 찾아라. 훌륭한 스승을 찾아내면 실적이 있는 유능한 스승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다. 또 이론에만 통달한 사람들보다 항상 앞서갈 수 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워렌 버펫은 컬럼비아 대에 갔으나 대부분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배웠다. 기업평가 기법, 소외된 우량주 기법을 발굴하는 기법 등 모두 증권 분석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하는 방식을 보면서 배웠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1976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당신은 여전히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고인이 된 다른 거장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배울까? 그들이 쓴 책이 있다. 이론 중심의 따분한 교과서가 아니다. 재미있고 유용한 책이다. 이런 고전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8장으로 가보자. 8장 이 책도 버려라. 여기서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최근의 사건과 추세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타당성은 금세 사라진다. 영원한 교훈이 담긴 책이 아니라면 1년에서 2년 후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고전부터 읽기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은 고전을 읽지만 흔히 낡은 방식으로 치부한다. 매우 진부한 책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시장의 본질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낡은 방식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이다. 고전에는 오랫동안 간과된 유용한 개념과 기법이 가득하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전설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전을 통해 우리는 전설적인 투자자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다. 벤저빈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1949. 매우 오래되었어도 지혜가 가득 담긴 책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로 시장을 다룬다. 그레이엄은 변덕스러운 시장을 의인화해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공인물을 만들어냈다.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여서 하루 도취감에 빠지면 이튿날에는 공포에 휩싸인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소와 같아서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형태를 통해 시장은 역발상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는 단기 변동성은 실제 위험과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다우 이론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우리도 7장에서 논의했지만 학문적 공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런 공식 대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는 자명한 이치도 다시 강조한다. 기업에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있지만 주식에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따로 없다는 말이다. 그레이엄은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피할 수 있다. 필리피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1958 오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 중 85%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철학이고 15%는 필리피셔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필리피셔는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당신도 이 책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는 철두철미한 역발상 투자자였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주로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분산 투자의 효용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시장 주기를 이용하는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책은 주식평가의 양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분석도 필요한 이유를 가르쳐준다. 우리 판단은 틀릴 수 있으며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자존심 탓에 자신의 잘못을 못 보면 곤란하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길을 잃게 된다. 1949년 침체기의 극단적 비관론이 이런 예다. 투자 판단이 심리에 휘둘리면 위험하다. 절제의 미덕을 유지해야 하며 주가 흐름이 좋거나 나쁘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과거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지 마라. 전쟁의 공포감에도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하라는 말도 훌륭하며 무엇보다도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다수의 의견 속에 숨은 사실을 꿰뚫어볼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위 사람들이 견해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사실을 꿰뚫어보기가 쉽지 않다. 에드윈 르페브르 제시 리버모어의 회상 1923년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다. 시장을 뒤흔든 100명의 거인들에서 소중한 자금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책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썼다. 이 책은 단기 매매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지심을 보여준다. 예컨대 1901년 공황기에 그가 저지른 잘못은 매우 교훈적이다. 그는 가격 흐름에 따라 단기 매매하는 자존심 덩어리였다. 이런 허세는 마침내 비극을 부른다. 1940년 11월 무일푼이 된 그는 권총으로 자살했다. 이 천재 트레이더는 재산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거액을 벌었다가 날리기를 거듭하면서 4번 파산했다. 리버모어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튿날부터 바로 월스트리트로 가서 주가 흐름을 지켜봤다. 그는 사설 증권사 창구 직원에서 전설적인 꼬마 약탈자를 거쳐 월스트리트의 왕이 되었으며 그가 이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이 책에서 기꺼이 나누어준다. 보석 같은 지혜가 담긴 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일치감치 나온다. 내가 항상 돈을 번 것은 아니다. 내 트레이딩 원칙은 매우 건전했으므로 이를 때보다 벌 때가 더 많았다. 내가 트레이딩 원칙을 준수하면 아마도 10회 중 7회는 벌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들 때는 항상 돈을 벌었다. 내가 돈을 잃은 경우는 트레이딩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이다. 즉 초기 주가 흐름이 내게 유리하지 않은 줄 알면서 트레이딩을 했을 때는 꼭 돈을 잃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때를 거스르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노련한 선수 중에도 수없이 많다. 전국의 바보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갖 잘못을 저지르지만 월스트리트의 바보들은 트레이딩을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도 매일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 매일 거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자는 없다는 말이다. 리버모어는 이 교훈을 평생 깨닫지 못했고 결국 자멸적 본능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는 주식으로 거금을 벌었으나 토지 사기로 모두 날렸고 다시 벌었다가 또 잃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는 자살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 지쳤다라는 메모를 남겼다. 조너던 데이비스 엘더스 데어네론 템플턴의 투자법 2012년 존 템플턴 경도 책을 썼지만 주제가 대부분 신앙과학 개인 철학이었다. 다행히 그의 탁월한 전술을 담은 이 보석 같은 책이 그 틈새를 배워준다. 템플턴은 전설적인 명언도 남겼다. 강세장은 비관론에 태어나 회의론을 먹고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물을 익다가 도취감에 빠져 죽는다. 템플턴의 투자법은 이렇게 지혜로운 명언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20에서 30년 동안 좋은 실적을 내려면 유연한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특정 인간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거에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사거나 과거에 높은 실적을 안겨준 종목만 계속 사려는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절대 군중을 따르지 말아라고 말했고 몸소 이 말을 실천했다. 그리고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즐겨 주식을 샀다. 그는 대중매체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을 조사해 독자적으로 생각했다.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심각해져서 모두가 매도를 외칠 때 저축 대부조합의 대차 대저표를 하나씩 세밀하게 검토해 투자했다. 또한 정확하게 바닥 시점에 투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헐값에 주식을 산 다음에도 주가는 더 하락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가정이 여전히 유효하면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구사한 전술과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책을 숙독하면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다. 다음 매매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기 바란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역사를 알면 대중매체의 과장부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만성적으로 나타났던 전형적인 금융공황이었으나 대부분의 언론인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잊었을 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는데도 언론인들은 전례없는 대참사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공황의 역사를 알지 못했으므로 금융공황이 매우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로 알지 못했다. 이들이 불안심리가 대중의 불안심리를 이끌어내자 거리의 유열이 낭자했다. 이에 따라 역발상 투자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조성되었다. 과거의 조정장, 약세장, 붕괴, 예금인출 사태를 많이 알수록 세상에 새로운 일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알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할 일도 줄어든다. 시장은 과거에도 그런 일을 겪었고 극복했으며 더 강해졌고 더 성장했다. 찰스 맥케이 대중의 미만과 강기 1941년 왜 번거롭게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거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발생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품이 없을 때는 거품이 발생했다고 늘 헛다리를 찝는다. 이들은 항상 강세장 초기부터 거품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전문가들은 채권, 금, 은, 부동산 등에 거품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빗나갔다. 진짜 거품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해도 놓치기 일수다. 거품은 집단 심리에서 비롯되는 사건이다. 집단 심리가 형성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휘말린다. 지극히 똑똑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장 누튼경도 남의 회사 거품 사건에 휘말려 거금을 날렸다. 그는 초기에 투자해 거의 두 배를 벌고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후 친구들이 더 큰 돈을 버는 모습을 지켜봤다. 결국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힌 그는 정점 근처에서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그가 입은 손실은 2만 파운드나 되었다. 현재 가치로 300만 달러가 넘는다. 그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이때 그가 남긴 말이 전설이 되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더군요. 진짜 거품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사람들조차 아무 근거 없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믿는다. 수요와 공급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새로 상장된 닷컴 주가가 상승하는 한 수익성도 중요하지 않다. 거품이라고 말하는 소수는 사방에서 조롱당한다. 이런 현상은 1929년 대공황, 1980년 금거품, 1999년에서 2000년 기술주 거품에서도 나타났다. 환경은 달라도 줄거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중매체는 이번엔 다르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어떻게 보도하든 지난 수세기 동안 금융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은 여전히 옳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책은 오늘날에도 거품을 일깨워주는 고전이다. 이렇게 책 소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9장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라 행동재무악입니다. 지나친 흥분은 자제하기 바란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최대의 적은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적은 바로 자신, 즉 감정과 편견이다. 행동재무악을 공부하는 목적은 투자 판단을 그르치는 감정과 편견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행동재무악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는 투기본능을 억제하는 무기가 된다. 카너먼과 트버스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손실의 고통이 매우 큰 탓에 사람들은 손실 피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손실 가능 금액을 키웠던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돈을 벌 때 느끼는 기쁨보다 돈을 벌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뜻이다. 전망이론 또는 근시안적 손실 회피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벌 때 느끼는 기쁨보다 같은 금액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이 2.5배나 크다. 이 차이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는 핵심 요인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추가 손실을 회피하려고 헐값해 주식을 판다. 반등 가능성이 커도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추가 손실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전망이론은 주식의 변동성이 클 때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편이 유리한데도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주식을 서둘러 파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우리 두뇌 구조는 이익 획득보다 손실 회피에 주력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의미다. 좋은 전략과 나쁜 전략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전략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라 이 전략을 써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성장 투자로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많다.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가치 투자로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자도 많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전략은 없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효과를 발휘하는 전략은 있다. 존 템플턴 등은 국제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신흥 시장 투자로 탁월한 실적은 거둔 사람도 있다.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 전략일수록 실행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전략은 실행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점을 찾아내서 공매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략으로 계속 성공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짐체노스 한 명 뿐이다. 이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성공이 지극히 어렵다는 말이다. 투자에는 가능하냐가 아니라 성공 확률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가 훨씬 많다. 1928년 이후 상승한 해가 72.7%였다. 순수하게 공매도 전략만 사용했다면 3분의 2 넘게 실패했을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 전략으로 이익을 내려면 적중률이 지극히 높아야 한다. 그러나 적중률을 지극히 높이기는 어렵다. 이 원칙은 소극적 투자에도 적용된다. 광범한 인덱스 펀드를 사서 끝없이 계속 보유하는 방법은 더없이 타당하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훌륭하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국내 펀드와 국액 펀드 사이에서 갈아타지도 않고 매매하지도 않으면서 인덱스 펀드 한두 개를 10년, 20년, 30년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 이 분야의 선구자들조차 국가와 섹터 사이에서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조정도 적극적 의사결정이므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소극적 상품을 산다고 소극적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 투자자가 되려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전혀 없어야 된다. 추세나 경기순환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잊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자제력을 갖춘 투자자는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투자로 ETF나 인덱스 펀드를 사도 그거를 사고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밀한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ETF 자금의 일별 유출입 동향을 보자.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도 매도세가 이어졌다. 근시한적인 손실 회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적극적 투자이든 소극적 투자이든 모두 반응이 민감하다. 즉 우리가 워렌버핏이 인덱스 펀드에 주식을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시장 수익률만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S&P 500 지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10년, 20년 사타 팔았다 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저는 인상 깊었는데 많은 사람이 성공한 투자 방법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떠나야 할 때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 머브러야 할 때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 때도 있다. 약세장이 찾아와서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2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 시장을 떠나는 편이 현명하다. 갑자기 10에서 20% 하락하는 조정과는 달리 약세장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진다. 약세장은 깊고도 길게 이어짐으로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없다. 사실 약세장은 시작된 다음에야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장을 떠난다는 행위가 성장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된다. 이 판단이 빗나가면 잃어버린 수익 기회를 벌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세장은 대개 매우 천천히 시작되므로 확실하실 때까지 몇 달 더 기다리더라도 수익률 몇 퍼센트 포인트만 포기하면 된다. 약세장이 시작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약세장이 근심의 벽을 타고 올라가 도취감 속에서 탈진해 죽고 나서 약세장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 악재가 덮치면서 약세장이 시작되는 방식이다. 2000년 닷컴 거품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약세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 방식이었다. 그리고 시가평가 회계 규정에서 비롯된 2007년에서 2009년 약세장은 악재가 덮친 방식이었다. 악재가 덮쳐 시작되는 약세장은 드물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덮친다고 해서 강세장이 쉽게 약세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악재의 규모가 거대해야 한다. 모두가 예상하는 악재는 주가에 즉시 반영되므로 약세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예상 밖의 거대한 악재가 터져야 한다. 최근 악재가 덮쳐 시작된 약세장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이런 약세장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천천히 시작되는 약세장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약세장은 찾아내기도 더 쉽다. 도치감이 강세장의 종말을 알려주는 강력한 단서라서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자제력이 강해 도치감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약세장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다. 도치감은 낙관론과는 다르다. 템플턴 경이 묘사한 근심의 벽을 다시 살펴보자. 강세장은 비관론에서 태어나 회의론을 먹고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물이 익다가 도치감에 빠져득는다. 대부분 강세장에서는 사람들이 적당히 낙관적이어서 미래를 극단적으로 밝게 전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치감은 달라서 도를 넘어선다. 최근 현상을 바탕으로 가까운 장례를 억지스러울 정도로 낙관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도치감에 휩쓸리면 다가오는 하락신호를 보지 못한다. 2000년에는 사방에 도치감이 넘쳐 흘렸다. 1996년부터 줄곧 비관론을 펼쳤던 예측 전문가들은 항복했다.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었으나 이를 알아채고 걱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데도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파티가 곧 끝난다는 강력한 신호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다. S&P500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한 3월에도 사람들은 제2의 대를 잡으려고 닷컴 기업 공개에 계속 몰려들었다. 이들은 완만한 하락세가 매수기회라고 생각했다. 신경제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리가 없다고 믿었다. 전형적인 최근 정보 편향이다. 최근 추세가 무한정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으며 도치감과 탐욕에 휩쓸린 나머지 악재를 보지 못했다. 악재를 보려면 자제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사야한다고 외칠 때 회의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상과열에 휩싸인 군중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실제로 거품이 형성되면 사람들은 거품을 거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자제력의 중요성 먼저 확증 편향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분석에만 매달릴 뿐 다른 분석은 무시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 빠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의 견해와 맞는 정보만 고집하고 다른 정보는 모두 무시함으로 자신의 판단이 빗나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바로 잡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 확증 편향 탓에 5월에 팔아라 또는 1월에 사라 같은 그릇된 통념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미신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기억하고 모순되는 사례는 무시하기 때문이다. 연준에 맞서지 말아도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말이다. 금리 인하는 호재이고 금리 인상은 악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연준이 주로 약세장 기간에 금리를 인하하고 강세장 기간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사실만 고려해도 이 말이 틀렸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글을 읽을 때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돌아보라. 어떤 정보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렇게 질문하라. 이 정보가 내 견해를 뒷받침해서 기분이 좋은가? 자화자찬하고 싶은가? 어떤 정보를 무시하고 싶을 때도 질문을 던져보라. 내 이론이나 예측과 어긋나기 때문인가? 내가 틀렸다는 기분이 들어서인가? 그렇다면 그 정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다음은 과신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투자 솜씨가 실제보다 훨씬 낫다고 믿으려는 경향이다. 자존심은 몰락을 부른다. 라는 오랜 속담이 있다. 과신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고질적인 본성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판단이 적중하면 자신의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믿지 행운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과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과신에 빠지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수에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 위험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기 쉽다. 몹시 흥분해 잘나가는 공모주에 돈을 넣고 동전주에 투기하며 대박을 노리고 급등하는 섹터에 집중 투자하기도 한다. 과신에 빠지면 주식시장에서 1억천금을 도모한다. 과신에 빠지면 매도능력도 저하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투자 판단의 30%가 빗나가도 전설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종목 선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종목 선택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보유 종목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한다. 그러나 과신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식을 팔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과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종목이 잠시 역경에 처했을 뿐이라고 믿는다. 실적이 개선되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입증되길 바라면서 장기간 보유한다. 일부 종목은 실적이 개선되어 자존심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는 종목이 더 많다. 분산 투자했을 때는 한두 종목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수롭지 않다. 그러나 과신에 빠져 한 국가, 섹터, 시장에 집중한다면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행히 과신도 극복할 수 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 선택이 틀린다면 포스트잇에 써서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둬라. 종목이나 시장의 희림이 예상에서 벗어나면 무시하지 말고 분석에 착수하라.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고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라. 시장 심리가 빚어낸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실수를 발견해 좋은 학습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마음이 문을 열어두면 더 발전할 수 있다. 후회, 해피. 나중에 후회할까 두려워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현상. 후회, 해피는 과신을 낳는다. 후회, 해피는 손실이 고통을 덜어내는 형태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수를 합리화하면 고통이 한결 가벼워지지만 자신의 잘못까지 드러나면 고통이 훨씬 더 커진다. 큰 고통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희생양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후회, 해피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산 주식이 곧바로 폭락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생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후회, 해피가 된다. CNBC에 출연한 전문가가 아주 멍청했어. CEO가 틀림없이 회계를 조작했어. 이는 모두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 실수해서 오는 고통을 덜어내려는 형태다. 전체 시장의 흐림이 기대에서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다. 닷컴 거품이 붕괴해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간 2002년 10월 우리가 주식을 계속 보유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는 후회, 해피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신경제에서는 주가가 절대 하락할 수 없다는 CNBC 얼간이들 말만 믿었다가 완전히 망했어.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쓰레기 같은 닷컴 주식을 추천한 분석가들은 모조리 교도소에 쳐넣어야 해.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잘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여 배워야 한다.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찾아내 다음에 더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이 온당한 행위인가 아니면 마이클 잭슨처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부터 봐야 할까. 질서 선호 질서 선호는 불빛이 순서에 따라 깜빡거리기를 바라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다. 투자자는 보유 종목이 모두 상승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증권계좌를 조회할 때 보유 종목이 모두 상승하며 평가익 상태이길 바란다. 하락 종목이나 평가선 종목은 하나도 없길 바란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쉽다. 상승 종목만 보유하려 하면 단지 하락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종목도 팔게 된다. 분산 투자를 거부하면서 인기 종목에만 과도하게 집중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대개 위험만 증가하고 숙률을 하락한다. 이런 오류를 피하려면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도 일부 종목은 형편없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평균 실적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기대에서 벗어나면 철저하게 조사하라.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좋다면 몇몇 종목이 하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일부 대박 종목이 그 손실을 메워주고도 남기 때문이다.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말고 전체 실적에 집중하라. 이것으로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투자 책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끝마쳤고요.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역발상 주식투자인데요. 여기서 역발상 주식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 역발상 주식투자 1. 시장은 주류군중, 그 반대로 행동하는 군중,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로 구성된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양쪽 군중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모두 가감 요소를 저울질한 다음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2.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 여론과 일반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3.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역발상 투자자는 그와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반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시장 사람들이 모두 상승한다고 할 때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 역발상 투자자도 간혹 틀린다. 하지만 승률이 60에서 70%이면 대부분 경쟁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5. 전문가들이 예측지를 이용하는 비결은 이들이 예측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시장은 전문가들이 예측지와 매우 다른 숫자를 내놓는다. 하지만 다른 방향이지 반대 방향은 아니다. 2.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이 책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느냐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1. 총영업이익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나눈 비율 회사의 핵심 수익성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A. 총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의 주가는 강세장 초기에 가장 많이 상승한다. 약세장이 오면 생존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과도하게 외면당함으로 강세장 초기에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이런 종목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다. B. 강세장 후반에 종목 선택에 더 신중해져서 침체기가 오더라도 성장자금을 쉽게 조달해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회사를 찾는다. 총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이 상승한다. 그래서 총영업이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E. 자사주 매입 A.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공급이 감소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B. 주당이익과 주당 매출을 올려준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 C. 회사의 자금관리 면에서도 현명한 선택이다.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수익성 높은 자사주를 사들이면 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투자자에게 대단히 유리하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는 종목을 사야 되고요. 3. 새로운 기술이 이미 널리 알려져 관심과 유행을 일으키고 있으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자가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4.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고 믿어서 과도하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회복의 기미가 보여도 주가의 변독이 없는 경우는 사도된다고 합니다. 5. 소영주는 약세장 바닥 시점에 사면 탁월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3.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가 1. 시장은 멀 훗날도 관심 없고 당장 닥칠 일에도 관심이 없다. 시장은 3에서 30개월 뒤를 내다보며 특히 12에서 18개월 뒤를 주목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 대중매체에 실리는 기사는 대부분 당장 코앞에서 벌어질 일과 먼 훗날을 일, 과거 사실이다. 시장은 초단기 과제는 이미 반영했고 초장기 과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3.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비관론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오래가지 않는다. 4. 대중매체들이 경제 데이터 분석도 쓸모없다. 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5. 경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된다. 경기 선행지수가 한동안 하락한 다음에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장단기 금리차 확대 시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즉 단기적인 예측은 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경기 선행지수를 보는 게 3에서 30개월 사이의 뒤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어떤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시점의 주가 흐름을 찾아보라. 7. 계속 반복되는 비관론. 예를 들어 통화가치 하락, 침체, 심화, 성장 둔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등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효과가 없다. 사람들이 예상이 적중에 실제로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시장은 10중 8구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 8. 시장의 먼 미래를 지금은 알 수 없다. 축축해야 할 변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도 이 사지를 알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은 내다보지 않는다. 가능성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30개월 안에 거의 틀림없이 발생할 일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한다. 9. 시장은 매우 빠르게 작동하므로 엄청난 악재를 뒷받침하는 단기 데이터와 주장도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한다. 시장은 놀라운 실적 보고서와 경제 지표에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뉴스가 뻔한 내용이라면 시장은 하프만 한다. 이미 예상했던 정보라면 이미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10. 우리가 지켜보면서 끝없이 의견과 기대를 쏟아내는 주제라면 절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두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중대한 사실을 찾아내면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 11. 수익 곡선은 한 나라의 만기별 금리를 연결할 곡선인데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A.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을 때 경기가 침체한다. 이게 역전된 수익률 곡선입니다. B. 이유. 단기금리는 은행의 주달원가, 장기금리는 은행의 매출, 따라서 그 차이가 총영업이익률, 순이자 마진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면 대출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은행 대출을 늘려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수익률 곡선이 평평하면 대출의 수익성이 낮아짐으로 은행들이 안전한 곳에서만 대출, 따라서 통화 창출과 통화의 유통 속도가 느려지며 경제 성장도 늦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10.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투자는 독서보다 실전을 통해 더 많이 배우는 분야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때 투자에 성공한다. 자신의 행태를 파악해 최대의적인 감정과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실제 자금을 투입해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배워야 한다. 이론은 현실에 들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 2.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제대로 이용하려면 단지 이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상 물정에 밝으면서 비판적 사고를 갖춰야 한다. 3. 최근 정보 편향이란 최근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믿는 습성. 최근 정보 편향이 빚어낸 과도한 인기와 과도한 외면은 전환 시점을 예고한다. 그래서 과도한 인기일 때는 매도하고 과도한 외면일 경우는 매수하라고 합니다. 4. 주가는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가 훨씬 많다. 5. 구조적 장기침체를 논하면서 주식을 팔라고 주장하는 대중매체를 우리는 무시해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식에 투자해야 장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한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에서 사고 팔고 언제 사고 팔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주식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투자의 초보분이시든지 아니면 중수분이시든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